오늘 오전 7시 25분쯤 경기 과천시 서울대공원 야외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서 남성과 여성 총 3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. 경찰은 30대 남성 A씨 가족으로부터 실종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서 해당 차량을 발견했습니다. 당시 차량 내부에는 A씨를 비롯해 비슷한 연령대로 추정되는 남성 1명과 여성 1명 등 3명이 숨져 있었습니다. 경찰은 지문 감식 등을 통해 A씨 외에 사망자 2명의 신원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사망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.